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서 전기 제품을 구매하면 상당히 저렴하게 좋은 제품을 살 수 있습니다. 플러그의 모양이 나라마다 약간씩 다른 건 아시죠? 우리나라는 EU, 유럽형 플러그를 쓰는데요. 유럽형 플러그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. 이 끝이 약간 더 두꺼운 게 있고 얇은 게 있는데 얇은 걸로 배달이 됩니다. 4.0mm 두께의 플러그가 옵니다. 흔들립니다. 전기가 접촉 분량도 생기고요. 좋지 않습니다. 이럴 때 어댑터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쓰는 크기인 4.8mm입니다. 이렇게 꼽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는 크기가 되는 거죠. 흔들리지 않고 튼튼하게 고정이 되어 있죠? 이 어댑터는 미국형 플러그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요. 알리익스프레스에서 10개 6.6달러, 10개 8,000원 정도에 구매할 수가 있어요. 5개를 하셔도 되고요. 그런데 주의할 것은 4.0mm로 사시면 안 되고 4.8mm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구매하셔야 우리나라에서 잘 쓰실 수가 있습니다. 배송도 5일 배송이기 때문에 빨리 받아볼 수 있어서 상당히 좋아요. 구매할 수 있는 링크 설명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